저희가 오피셜로 CD를 처음으로 이제 오피셜 첫판이에요 거기에 들어가는 CD가 그래가지고 26일날 이제 플립 제 첫 정규가 나오고 이제 온라인에서 진짜 온라인에서 안 팔아요 네 온라인에서 안 팔... 안 팔 거예요 그리고 뭐 티셔츠는 한정판이고요 그냥 뭐 네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26일날 앨범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고 있고 네 청소년 여러분들 흡연은 네 그... 이게... 비치 플립! 아... Who do this? 네 하여튼... 아 저도 이거 한 벌밖에 없어요 못 줘 못 줘 줄 수 있는 게 없고 하여튼 오늘 뭐 CD 판매도 시작을 했고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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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트랙 없어요? 아 트랙 리스트를 못 봤나? 그러면 미안한데 어떡하지? 말하기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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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들려주고 싶네 근데 여기 선공개된게 씨바리랑 에딕이랑 파이어 그리고 미안해 어 미안해는 뭐 들려줄 수 있잖아 아 진짜 들려주고 싶네 엄마를 느려줄 수 있잖아 나의 절대로 널 보러 나의 시작해 같은 실수 다시 안해 어떤 실수 다시 안해를 안해를 담면 안해를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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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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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씻어. 감사합니다. 플립. 좋나 좋아요. 진짜 근데. 나 오늘. 진짜. 진짜. 그냥. 나오면. 들으면 될 것 같아요. 네. 하여튼. 곧 뵙시다. 여러분들. 피스. 안녕히 주무세요. 하얏.